안녕하세요. 이렇습니다. 오늘은 소리소문 없이 구매해서 잘 쓰고 있는 아이폰11 프로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국내 정발판 직접 구매를 했어요. U플러스에서 아이폰 전용 LTE 요금제도 출시를 했더라고요. 이 전용 요금제 정보랑 혜택도 조금 붙여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스펙 주저리주저리 읊고 가진 않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메라는 아이폰11의 시작과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핵심 포인트죠. 표준, 망원, 초광각, 시리즈 최초로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되면서 촬영 스펙트럼이 확실히 늘어났어요.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죠. 그 밖에 A13 바이오닉 칩셋, 4기가 램도 확인하시고요. XS 사용자였기에 디자인에서 큰 감흥은 없었어요. 11 프로의 정체성은 뒤태에 있어요. 헐 뜯던 후면 카메라는 아이폰은 실물을 보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다. 다시 한 번 느끼게 했던 부분이었어요. 실물이 훌나요. 특히 글라스로 된 후면 디자인에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인데 개인적으로는 불호예요. 그냥 아예 클리어한 타입으로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한 층에 레이어가 더 있다는 느낌을 강조하듯이 불투명 글라스로 마감이 돼 있죠. 더군다나 내구성 이슈에다가 돌출된 카메라의 간섭을 생각해서라도 젤리가 됐든 가죽이 됐든 실리콘이 됐든 케이스 사용은 필수라 생각됐어요. 참고로 전 순정 가죽 네이비로 선택을 했는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가격 진짜 사악하... 전원 버튼, 볼륨 조절 버튼, 무음 스위치 그대로 들어갔어요. 유심 슬롯도 마찬가지고요. 뒤를 보지 않는 한 X, XS 사용자분들은 구분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아이폰 11 프로는 5G 미지원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번 리뷰 모델에서 유플러스 요금제를 썼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유심만 대여받았습니다.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전용 요금제 출시했더라고요. 데이터 105, 데이터 88이 대표적인데 주요 혜택이 뭐냐면 최대 2회선까지 데이터 무료에다가 속도 제한이 없어요. 데이터 나노 쓰기도 각각 100기가, 40기가 나눠주는데 여기서 데이터 105 요금제는 아이폰 포함 세컨 디바이스 파송 보험이 무료예요. 거기다가 애플 앱스토어 청구할인에 아이폰, 아이패드 업그레이드를 위한 매니아클럽 프로그램 이용료도 무료입니다. 또 로밍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제로 프로그램 요금제 할인 50%에 뉴플러스 모바일 TV, 지니뮤직, 영화 월정액 서비스도 무료라고 합니다. 데이터 88 요금제도 매니아클럽 프로그램에다가 2회선까지 무료로 쓸 수 있는데 뉴플러스 모바일 TV, 영화 월정액 같은 컨텐츠형 할인 혹은 보험 할인형 중에 택 1을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데이터 105에는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데이터 88에는 컨텐츠를 우선할 건지 보험을 우선할 건지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이폰 수리비에 기겁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보험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여튼 뉴플러스 전용 요금제도 참고해 보시고요. 매니아클럽 프로그램이 뭐냐면 그냥 중고폰 가격 보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2020년도쯤에 아이폰 5G 모델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때 기변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요. 예로 아이폰 11 프로 64기가 기준으로 매니아클럽 12개월 후에 아이폰 반납하면 정상가 62% 즉 최대 85만 원 정도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해요. 거의 200만 원대 고지 바라보고 있는 아이폰 몸값 거기에 기변이 좀 잦으신 분들은 자신에게 뭐가 유리한지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카메라 만족도는 높았어요. 단 아이폰 X, XS 사용자 중에서 무리해서 갈아탈 만큼의 큰 만족도는 아니었습니다. 결과물은 남을 할 곳 없었습니다. 눈에 띄었던 거는 이 향상된 HDR. 뭐 어떤 분들은 이질감이 느껴진다, 현실감이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작품 같은 느낌도 들어서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거기다 트리플 카메라, 망원, 표준, 초광각, 풍경이나 넓은 화각의 셀카 촬영하는 데 되게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오이 효과라고 해서 쭉쭉 늘어나는 이 왜곡 현상, 가끔 뭐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사진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광각 없는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달라진 인터페이스 직관적이어서 좋았어요. 나이트 모드도 예상보다 결과물이 좋아서 놀랬습니다. 하지만 이슈되고 있는 플레어 고스트 현상은 저 역시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발생하진 않았어요. 저조도, 빛반사, 망원이라는 조건부가 달리긴 하지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었단,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단 점과 사용자, 손, 각도, 환경에 따라 대응을 해라. 사용자 문제로만 몰고 가는 대응은 아쉬울 따름입니다. 사진 외 영상은 일상 촬영이나 재영상 퀄 정도면 굳이 짐벌 없이도 소화할 만한 결과물 뽑아줬습니다. 성능이나 속도에서 꼬집을 점은 없었어요. 기존의 갤럭시나 전작과 비교하더라도 아이폰 그리고 iOS 특유의 빠릿함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리플레시였습니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와 비교해서도 눈에 띄게 재실행되는 앱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은 적지 않은 불편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한 iOS에서는 프레임 체크를 할 수는 없었지만 검사나 배그, 최근에 출시된 V4, 달조 같은 3D 모바일 게임 그것도 최고 오브로도 원활히 잘 구동됐어요. 배터리 사용 시간이 향상됐습니다. 대기시간, 사용시간 둘 다요. 실생활에서 좀 더 써봐야 되겠지만 배터리 최적화 그리고 학습을 통한 배터리 사용시간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요. 정리해보자면 아이폰 X, XS 사용자들은 무리하게 갈아탈 만큼의 흥미나 감흥이나 즐거움은 찾기 힘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아이폰 8 혹은 안드로이드 징역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은 꽤 재미있을 거예요. 여기에 앞서 소개한 U플러스 전용 요금제 같은 거 섞어주시면 좀 더 최적화해서 쓰실 수가 있을 텐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파손, 아이폰 처음 쓰시는 분들 깜놀하시죠? U플러스의 경우에는 아이폰 분실 파손 보험 가격은 통신 3사 중에 가장 저렴해요. 그리고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아이폰 수리 시 요금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통신사 결함 공식 AS 센터 수도 U플러스가 국내에서 제일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유튜브 프리미엄 3개월도 깨알같이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U플러스 전용 요금제나 혜택도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요. 그럼 전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빠이!